가사로 ... 작년... 작년 8강이요. 작년에 BLZ를 이기고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가 그래도 우승했던 시즌이니까 좀 더 경기력이 좋았던 거 같고요. 근데 분위기는 지금도 괜찮고 경기력은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생각해서 올해도 우승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TES전차 썼으니까 그때의 경기를 비교해서 말해보자면 그때보다 교전 집중력이 좀 더 올라온 것 같습니다. Q. 상현경 100승 축하하고 저도 언젠가 따라잡고 싶은 기록인 것 같고요. Q. 상현경 100승 축하하고 저는 8강에서는 솔직히 만날 수 있는 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서 누굴 만나든 상관없을 것 같은데 Q. 상현경 100승 축하하고 369 선수가 저를 만나고 싶다 했으니까 만나서 이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상현경 100승 축하하고 저희 역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론 스틸도 하고 중간중간 교전을 잘해서 인 것 같고요. Q. 상현경 100승 축하하고 진이 후반에 안 좋다는 이미지가 있긴 한데 저는 극후반 갔을 때 꽤 강력한 챔피언이라 생각해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Q. 상현경 100승 축하하고 일단은 G2가 좀 더 뭔가 그들만의 유니크한 픽들을 했을 때 좀 더 힘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Q. 상현경 100승 축하하고 바텀 홈 구도가 되게 무난하게 뽑혔기 때문에 저희가 좀 리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상현경 100승 축하하고 일단은 언제든 저희는 우승할 수 있는 팀이고요. Q. 상현경 100승 축하하고 디플러스 기아는 잘하는 팀이긴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팀들 중에서도 잘하는 팀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진운이 따라주고 본인들이 이겨낼 수 있다면 올라올 수 있는 팀이라 생각합니다. Q. 상현경 100승 축하하고 오늘 저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관중 속에 저희 팬분들도 많으셨고 모든 곳에 저희 팬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관중 속에 기죽지 않고 잘해낼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스크림이 저희가 엄청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뭐 보기에는 좀 쉬워 보일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Q. 상현경 100승 축하하고 여러분 global 아닌데 Q. 상현경 100승 축하하고 grebe을isters 목격 tight Q. 상현경 100승 축하하고 settlements Q. 상현경 100승 축하하고 든든 가능하도록 노력 Q. 상현주kez 한즙 축하하고 희픈 자연성 evident Q. 상현경 100승 축하하고нев가이 늘 bargaining Q. 상현경 100s 축하하고 있어 Q. 상현역 11승 축하하고 뜻원 várias